저게 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 틀 안에? 저게 한 220 전족만 들어갈 수 있겠다. 유나만 들어갈 수 있겠다. 유나만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누룩을 밟는 틀이에요. 발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거 같아. 석고돼지 하러 온 거 같아. 아니 석고돼지가 머리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틀이 안 쉬워진 거. 쌀과 율무가 이제 원룐데 여기서 술을 만들어 주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오늘 누룩 20개를 누드셔야 되고 무게가 있으신 분이 밟으면 할머니 30분 밟을 거를 한 10분만... 우리가 유용할 때가 있네요, 우리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존감 올라가. 맞춤형 인재인 거예요. 맞춤형 인재, 맞춤형 인재. 오늘 막걸리 한 4천 병 나오겠다. 4번 밟으면 되겠는데... 손을 칠했을 때 비누를 쓰지 마세요. 아, 네. 물로만. 네, 네. 비누에 있는 냄새가 이거 누룩에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자, 포스터! 내 손에 물 한 번 뿌려봐. 예, 예, 예. 됐어. 잠깐만요,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손으로 이거 해줄게. 다 씻어. 무슨 말씀이잖아. 내가 반장이야! 내가 반장이야! 내가 반장이야! 야! 이거 내가 안 했어, 언니. 내가 인재를 잡고 있다. 인재를 잡고 있어. 다들 조심해! 물을 세게 틀어줘! 물을 세게 틀어요! 놔! 놔! 내가 인재를... 막아, 놔! 가서 막아! 그거 놔요! 물을 세게 틀어요! 그거 놔요! 거기서 물을 세게 틀어! 잠깐만! 물을 세게 틀어요! 그거 놔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놓고 얘기해요. 아니, 저게 무슨 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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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을 드릴 테니 말로 하시오 오백을 줘요? 아니 오뎅이요 오뎅 오뎅이요? 나랑 사람 못 이기겠네 힘 진짜 세워 우리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들짐승 내려온 줄 알고 개가 짖잖아 홍현아 씨 발 깨끗이 씻으시네 다들 이렇게 발 오 됐어 나 발 뽀얀 거 봐 발 씻는 게 이렇게 숨 찬 일이야? 이 정도면 그냥 사우나 갔다 오자 자 이제 물놀이도 했으니까 그냥 뭐나 백숙이나 먹자 네 이제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제 들어와서 앉으세요 여기 신선수 여기 왔어 이것 좀 풀어줘요 선생님 870이요 잘해 친절 잡으셔드릴게요 보너스 점수가 너무 많은데? 어 이거 그거 같아 돈까스 빵가루 어 맞아 어 그러네 뭉쳐져 있는 거 다 풀어지게 아 뭉친 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이걸 뭉치고 있었네 아 뭉치는 게 아니고요? 오오오 어 약간 그 뭐랄까? 촉감놀이 어 꾸덕꾸덕합니다 사장님 네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그치 저건 뭔가 반죽이 이상한 거죠 지금 네 거봐 이상해 오늘 햇볕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벌써 지금 수분이 다 많이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너무 치댔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조속하게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조속하게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물을 좀 다 갖다 주세요 네 얘기는 전혀 안 들으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네 이렇게 다 묻혀서 다 채우세요 뭉쳐서요? 네네 이거 약간 망원동 함박스테이크 같이 생겼네 이야 너무 예쁘게 빚는다 근데 잠시만 우리는 누룩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만두를 찌려고 준비 중인가 봐 아니 봐봐 누군가가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 봐봐 나 왜? 면보를 그렇게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면보를 안에다 박아놔야지 깜만 언니 그건 만두 찌는 거잖아 진짜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주부인데 명실상부 주부인데 주부랑 누룩이랑 뭔 상부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햇빛 계속 받으니까 또 말라버려요 빨리 해야 돼 응 뇌 귀뚱이 때부터 꽉꽉 눌러서 말라야돼 오 쑥쑥 들어가 오 느낌 이상해 오 오 잠깐만 나무 빠짓거리는 소리 괜찮아요? 박살 낸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해 오 쑥쑥 들어가지? 사람 밟는 거 같아 어우 나 밟아본 적 없어 사람 밟아본 적 있어? 아니 진짜 누구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야 펑싱펑싱 들어가가지고 체중을 최대한 많이 실려면 좋다는 거잖아 체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체중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그냥 체중이 올라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 기루 언니 왜요? 누룽 만들려고 했는데 누룽지 만든 사람 누구야? 지금 바로 바닥이에요 오 밟는 것도 좀 신나게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 흥 있게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반장이 됐잖아요 네 왜 홍윤아 씨는 나나나나나 이렇게 해야죠 딸아 딸아 홍윤아 씨는 오 그렇지! 그렇지! 나나나나나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냥 빠꼬 빠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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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암 워 암 워 그냥 문화 같다니까 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산새가 좋아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암 워킹카 탱크라고 암 워 킹카 암 워킹카 암 워킹카 탱커라니까 자기 탱크라는 거 아니야 아엔 탱크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암 워킹카 아워킹카 흥이 많을까 저기 어디서 저기 어디서 어디서 어? 아니 아니 그래서 이룬 왜 나면 계속 들어와요! 마침 딱 높이가 이럴 수 있게 했는데 왜 이래요? 미안하게 됐다 홍연아 반장님! 저 너무 열심히 해서 이쪽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하고 있어요 전 발이 큰 거예요 그냥 이거 저희가 신청할 거예요 선생님! 한번 볼까요? 네! 제 거는 지금 딱지예요! 오 예뻐! 엄청 단단하게 잘 밟으셨네 조금밖에 안 밟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진짜 많이 해요! 여기 신발 봤어요! 이거 진짜 잘했어요! 나 엄청 잘했대! 내 거 진짜 잘 됐다! 여기는 집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벽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 잘했어요! 이거 더 잘했는데요? 이건 양도 적당히 잘 됐고요 단단하기가 네! 운동하셨어요? 엄청 잘하셨는데 얘가 저기 아스팔트에 있던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우와 와 우리 민경 장군님 네 무게가 제일 단단하게 또 무게 높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면 1kg가 넘어요 아 진짜요? 술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역시 양이다 아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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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돌덩이네 우와 이거 돌덩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여기 장난 아니에요 최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최고예요 오늘 잘 밟았죠? 여기가 특히 제가 힘을 많이 썼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었어 나 칭찬 받은 거야 너무 행복한데? 이론상으로 하면은 이 누룩을 2톤에서 3톤의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저 혼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좀 2톤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밟아야 되겠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30분 이렇게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분 가량 밟았어요 네 오 그래서 단단히 잘 저희 그럼 다 합격입니까? 합격이요 와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만드세요 아 아 총 20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5개씩 만드시면 됩니다 아 반장 특혜 없습니까? 반장 특혜 반장은 10개 반장은 10개 어디 가시는데요? 선생님 뭐 드시러 가시죠? 근데 이제 새참 먹을 시간 아닌가? 네 맛있는 새참 준비하도록 할게 네 자 열심히 밟아 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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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흥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와 근데 진짜 막걸리 냄새가 나긴 해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마시는 술인데 이렇게 힘들었네 아우 그러니까이 모래 움직이고 다 움직였어 아우 진짜로 어 어 몇 개 있어? 나 다섯 개 다 했어 기루 언니 몇 개 했어? 나 다섯 개 째?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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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섯 개 나 다섯 개 완성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뭘 다 했어 빨리 해요 언니 이상호 씨 내 매니저님 나 집에 가는 차표 한 장만 주소 차표 한 장 소개해 다 했어 다 했어 가자 도전했다 가자 밥 먹자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오우 오우 내 막걸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가 문자가 여기는 아 됐다 됐어 오우 약간 오븐에 빵 굽는 느낌 드디어 자 완성 됐어 가자 가자 덕분에 누룩 한 달 찼었을 거 다 빚었네